안녕하세요. KC 인상공사 백목하입니다. 저희 회사에서 천녹쌈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. 그거 광고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찍었는데 엄청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천녹쌈을 어떻게 생각해요? 이러면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엄마가 찾는데 몸이 힘들 때 천녹쌈을 찾고 있습니다. 오글오글해서 흥이 없어요. 일단 저희가 나가보지 않았던 트랙을 나가서 말처럼 뛰었어요. 말처럼 뛰고 정말 말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렇게 체력운동을 좀 많이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4세트까지도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면 돼요? 영아야 나는 많은 거 생각하지 않았어. 나는 이 말을 했으니까 딱 네가 생각이 나더라. 영아야 잘해야 돼. 네가 다음 시즌에는 제발 브루킹을 한 게임에 한 5개씩 잡아줘. 기대하고 있을게. 저희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팀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백목하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